초등 교직 논술입니다 초등 문두가 중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문두의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부분에 보시면 응시생의 유의사항 부분에 보시면 이거를 반드시 답지에 적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적었다고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걸 적어놓는 것이 진행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번호가 주어져도 그냥 쭉 연결해서 쓰는 걸 원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각각을 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무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대인관계 능력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우리가 사회성을 회복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의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에 항상을 합려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학모와 지역사회의 우리가 전문 상담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폭이 무지무지하게 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거를 보면 이 지원을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가 받느냐 그 말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럼 학교가 받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뭘 시험하는 거야 담력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쓰면 될 텐데 이게 뭐지? 왜?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지? 그리고 여기에 봐도 여러분들 여기에 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생활지도와 상담혁력 지원 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관리자로서의 교장 그 다음에 자녀 보호자로서의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대인관계 전문가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의 노력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 지원을 하는 거냐 직접적 지원을 하는 거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키워드 대충 잡아서 그냥 폭넓게 쓰면 맞다고 우리가 채점이 될 텐데 이걸 자꾸 이 속에서 뭘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는 폭넓게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론에 너무 그렇게 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교장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우리가 이게 상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에 보면 우리가 상담실은 이미 우리가 상담 교사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의 어떤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은 교실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우리가 우선은 제 생각에는 상담실을 우리가 우선 집단 상담,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자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사들이 상담 능력이 다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의 어떤 상담 능력 교사들의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강자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우리가 상담 전공 교수님을 초병한다든지 또 우리가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상담 강사를 우리가 초병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학교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소위 말씀드려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상담 워크쉽을 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거는 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학교장에 대해서 쓸 때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우리가 사실 이게 연계 교육이지 않습니까?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적인 경우를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가지고 아이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에 집에서 저한테 계속 틱틱대요 선생님 이거 좀 학교에서 야단 쳐주세요 이런 전화를 교사들한테 건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온 게 이럴 때 뭐라고 답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세요 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일을 왜? 가정이 지도해야 될 일을 교사가 또 맡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의 우리가 작은 학교와 같은 성격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학교가 교육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기본적인 어떤 예절이 안 갖추어지고 가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안 갖추어지는데 학교가 그 끝이 떠맡아서 해나가기에는 학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면 아이들 대인관계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는 가족끼리의 어떤 가족끼리의 대인관계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 아이들이 이미 많이 놀러도 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관계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 친구들끼리의 어떤 관계를 엄마가 좀 더 우리가 지도해 준다든지 아빠가 좀 지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아이가 그 이제 좀 대개 이제 이 둘째 아이가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트에 가서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어 이 저게 뭐야 그 진열장에다 놓고 니 나갈 때마다 이 사탕 한옥큼씩 쥐고 나가라 그래서 학원 가면 학원 친구들한테 사탕 하나씩 나눠줘라 어 그러면서 말도 붙이고 니 사탕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사회관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왜 내가 애들한테 사탕 갖다 줘요? 그래서 내가 야 사탕 주면서 말도 좀 걸고 그리고 니가 또 학원 빠지는 날 어? 야 걔 노트도 좀 빌려 볼 수 있고 하니까 어? 친하게 지내는 게 맞잖니 이런 어떤 지도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학교가 그만큼 그거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같은 우리가 맥락에서 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학생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 어? 우리가 마주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에게 또 말도 걸고 아이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해한 점 또 우리가 대답해 주고 이런 거 또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서로가 보호하고 서로와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상담 교육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총체적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지역사회 상담 전문가를 학교에 초빙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뒀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해 주는 것인가 하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자 그러면서 아이들의 대인관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질구질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영우와 진수의 강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이 대인관계 우리가 능력 함량에 우리가 미치는 긍정적인 역량 두 가지를 논하시오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데 강점은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락을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봐봐요 영우죠? 영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진서입니다 이거 우영우에서 따갖고 온 거 아니야? 왠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진서가 있습니다 진서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것이 답이 더 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게 그러면 우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우의 장점은 영우는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아이의 강점이죠 그러면 진서의 강점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중시 여기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강점을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요 문제를 보시면 강점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긍정적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요 이 문제를요 수능같이 냈습니다 문제를 수능같이 냈는데 한번 보세요 영우는요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강점을 아예 알려주는 거죠 너는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점은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이걸 네가 실현시키고 이걸 네가 달성하려고 하면 네 마음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 줘라 진서가 네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진서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면서 왜 같이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가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진서의 마음을 읽어 줘라 두 번째 그러면 진서는 어떠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길게 썼을까요? 이 답을 만드는 사람이 수영학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서는 뭐가 부족합니까? 친구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서야 네가 친구와 약속을 중시 여기는 것도 아주 좋은데 영호가 네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거절을 해도 적절하게 거절을 하고 영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런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독해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길게 내는 거죠 왜 그러면 단점을 실어 놓겠습니까? 실어 놓을 필요가 없죠 강점을 실어 놓으면 되는데 왜 단점을 실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점을 얻으려고 하면 네가 단점을 잘 보완해라 강점을 얻으려고 하면 네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는 거죠 물론 다르게 해석하실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박 교사의 의견대로 상담의 목표에 있을 성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 세 가지를 들어라 여러분들 이게 상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를 적절하게 우리가 설정함으로써 상담 과정이나 성과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들으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담 목표는 일종의 우리가 피상담자와 상담자의 일종의 약속을 목표로 내쉬어 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계획 방법은요 우리가 현실 치료인에서 우리가 사용해 준요 3익3를 사용해 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어요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성 가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척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미디어트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의 목표는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간단하고 척정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상담들을 녹여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 문제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우리가 목표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면 좋겠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리성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다르게 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우리가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내담자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게 답지에 한 번 보시면 친구 두 명 사귀기 이렇게 우리가 같은 우리 반에서 친구 두 명, 친한 친구 만들기 그 다음에 친구 두 명 만들기 이주일에 친구 두 명 만들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이 명확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내담자도 좋고 상담자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한 번 보시면 이게 답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이나 상담 성과에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어때요 상담 과정이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상담 목표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질구질한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상담의 성과는 어떻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이미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끝부분의 말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나 상담 성과에 도움이 되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담 목표는 사실 이게 사실은 추론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우와 진서의 문제는 글만 좀 잘 읽어보면 이제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번 문제가 6점짜리 배점이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추론을 해도 답으로 채점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아나 특수교육 문제에서는 별로 점검을 해 볼 게 없습니다 그쪽 분야로만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우리가 초등 교직 논술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기 채점표, 그 다음에 메타 구조도, 그 다음에 정답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채점표 밑에 약간 해설을 집어였고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채점표까지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초등도, 중등도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시면 결국 우리가 배점 속에서 배점 속에서 6점은 모두 다 우리가 추론 문제라고 봐야 되죠 추론 문제라고 봐야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기대의 효과도 사실 추론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 4점은 사실 좀 잘 읽으면 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추론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한 15점 중에서 8점, 그렇죠? 15점 중에서 한 8점 정도가 추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아마 긍정적 역량 두 가지도 추론 문제라고 포함시키면 이거는 거의 한 추론 문제가 한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초등은 지금까지 한 4점 많아야 6점 정도 추론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추론 문제가 조금 많아졌다 그리고 중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7, 8점 정도가 추론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추론이 이제 논술의 아마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론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연상에 대한 제목도 바로 앞치면